꼭 이겨야 돼. 꼭 이겨야 돼. 개툭이라고 말씀하시면. 개툭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끝이라는 얘기예요. 개툭. 개툭. 너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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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. 개툭. 개툭 너. 유세 아까 잘 드시더니. 피니쉬. 예. 완성. 최고. 완성의 딥블레이. 완성의 딥블레이. 개툭. 개툭 참 좋네 개툭. 동훈이 형 어차피 끝나면 하나 드세요 맛있으니까. 맛있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웃음을 사랑하시는 분야 웃음을. 그리고 맛있는 거 또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이 아이 맛있어. 국수다 쌀국수. 애가 또 너무 좋아하잖아. 아 베트남인데 쌀국수인데. 쌀국수. 여inations. 야아. 와아. 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오오. 에包 이러실데 tienes. 한 사람이 눈에 가르쳐, 남은 사람이 모자 벗고 여기서요? 자, 2명이 신뢰가 됩니다 2분이 숨어져 잠깐만요 지금 이광수를 외치면 한 명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다시 한 명 설명해 주세요 자, 설명해 드릴게요 1분이 숨어져 기본이 여기 있는 이 모자를 쓰시고 이 공간 어딘가에 숨어 계십니다 그 승량은 모자를 벗기는 그 시간이 제일 짧으신 분이 진짜예요 잘가면서 이긴 사람 마음대로 가이발보! 먼저 하고 분리하잖아 그러면 강수 먼저 하고 아 굳이 나를 왜 그래요? 아니야 강수 먼저 하고 이런다면 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 이게 진짜 불쌍한 부러움 중인데 야 왜 이렇게! 이건 뭐야! 복치니 복치니 그래! 이게 뭐야! 이게 왜 그런 거? 형! 내가 형대로 하는 거잖아! 아 나 한 하나도 없잖아요 강수 먼저 하고 내가 두 번째 지어 마지막 예! 강수 어디 가는거야? 이광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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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계속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박수련! 계속 쳐야 돼! 계속 쳐야 돼! 조용히 해!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! 조용히 해! 아니야 아니야! 맞다! 조용히 해! 리더 Advance monton! 리더 donors! 리더 아... 시시시시... waited...